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10편 39편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오랜 친구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제가 정말 반갑게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있는 이 노래인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노래가 저에게 그토록 아주 친밀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 살린 교회 첫 예배 때의 설교 본문과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목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생각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유튜브에 자료 영상이 있어서 클릭하게 되었는데 2016년 11월 13일 오후 2시 종로 3가에 있는 둘러스 호텔 지하식당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듣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롭게 다 써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설교하면 원고를 바로 찢어버립니다 물론 컴퓨터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있지만 어쨌든 다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중심 메시지는 비슷하겠지만 내용 전개는 거의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묵상하고 말씀 받아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젊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젊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어쨌든 피부가 탱탱하고 또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부쩍 더 마음에 드는 생각은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해준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또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8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하니까 정말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읽고 오늘 묵상한 메시지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제목은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한 번 살아갈 인생 참 고민도 맞고 사건 사고도 빈번히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 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건강한 인생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노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죠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이도다 이렇게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정신줄 잠깐 놓으면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범죄입니다 죄를 범하기 쉽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동을 조심하리라 나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우리가 뭐 하루에 열두 번도 다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악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일 때에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때 비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그런데 나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보이는데 비판, 지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뭐 한마디로 말하고 싶으면 말하면 시원할 텐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답답하죠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어지는 2절, 3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졸일 때에 불이 붙으니 무슨 말입니까?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답답해 미치겠다 이렇게 온 걸 썼지만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에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 끝부분에 불이 붙으니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님으로 나는 잠잠하였다라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선한 말을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이 아니니까 나는 잠잠하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이렇궁 저렇궁 말하고 대꾸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은 선한 말도 하선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조차 내 입술로 이렇궁 저렇궁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이 말 저만 해봤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잠잠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해 미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라는 겁니다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거죠 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분노입니다 이 답답함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죄를 범할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고 잠잠하기로 결단해서 마음속에 불이 나고 미치겠고 그리고 그 답답함이 클라이막스 정점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하는가 3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동안 잠잠 참았던 분노를 한참 쏟아냈을까 아닙니다 도대체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 분노까지 참아가며 침묵하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가 내뱉은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한정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 말을 노래로 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영성입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판을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아내는 시간 동안 그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할 것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끙끙 아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을 거친 이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묵상했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는 게 뭔가 라고 묵상하게 돼요 그 끝자락에 깨달은 것 나도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모자란 행동에 길길이 날뛰며 거품 물고 욕하기 전에 나 자신도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인생에 대한 성찰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거죠 인생에 대한 진지한 돌아봄이 언제 시작하는가 인생과 인간과 사는 것에 대한 진지한 돌아봄은 언제 시작할까 여러분 삶이 이해가 안 될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만 말하던 그 자신감이 꺾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답답하지만 그 행동조차도 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 참을 때 바로 그 순간 이때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해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던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12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필 생각났습니다 인생은 낙은에다 하도 이 인생은 낙은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있었더니요 꿈속에서도 대중가요 가운데 이 낙은에 대한 소리가 꿈속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갈 길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아 그렇다 맞다 그렇다 맞다 그렇다 맞다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곳저곳 다닙니다 이곳저곳 다니면 삽니다 사람이 한 곳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 수도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큼인가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라고 말합니다 한 뼘 길이는 본래는 손 넓이입니다 우리는 뼘이라 말하지만 손 넓이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빼고 뇌손가락의 넓이를 한 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짧은 길이 인생이 그토록 아주 짧다 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짧게 들어오는 느낌이 어떠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도 짧아서 일생이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느낌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허사 허사다 이 구절에서 허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을 읽어보니까 헤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헤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강력한 핵심 단어로 쓰인 책이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었다 1장 2절부터 나오는 게 헛되다는 말로 번역된 말이 전도서의 헤벨이란 단어 이 10편 우리가 읽은 허사다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여기 허사라고 번역된 헤벨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 헤벨이란 말은 입김 수중기라는 말입니다 입김이나 물을 끓이다는 수중기 지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 지금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 이걸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미닝리스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의미가 있고 지금은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가버리는 것 지나간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헤벨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다는 것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은 내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고 사라진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의미가 있지만 언젠가 다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지나간다 하벨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편 39편은 다윗이 노래하는 건데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다가 아버지의 노래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 다윗이 인생을 노래할 때 인생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1장 2절부터 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떵떵거리고 다니지만 그림자가 다니는 것 같다 또 헛된 일로 소란하며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뭐 인간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맨 맞는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쌓아두지만 누가 쓸든지 아무도 모른다 열심히 모으고 쌓아두지만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가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그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인간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다는 이 사실만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허무주에 빠집니다 다 지나가는 건데 다 쓸모없는 건데 인생 무상에 빠집니다 10편 39편은 여기서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묵상합니다 그 결과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딱 붙입니다 그 표현이 주와 함께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지만 그냥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이런 노래 다음에 바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가졌으나 놓기도 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주님께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도대체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주님 나는 나그네와 같이 이 짧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야 하나요 가진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지나가고 사라지는 이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야 하나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그네가 나의 소망은 죽게 인나이다 나그네 이긴 나그네인데 홀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이라는 이 짧은 구절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곳에 머물 수도 있고 저곳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고 싶어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정말 붙들린 것처럼 머물 때가 있어요 떠나고 싶어도 붙들려서 머물 때가 있고 끝까지 그곳에 있고 싶어도 또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떠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 보내지 않았는데 떠나는 게 있어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기로 마음 먹으면 못 잡습니다 잡으려고 제스처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그 모든 순간이 헛수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주와 함께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바로 이때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빛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다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전에 설교했던 10편, 27편 다시 읽게 되었어요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그건 뭐냐?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계신 곳,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때에 이 나그나 같은 인생이 슬픈 여정이 아니라 기쁨의 술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곳저곳 다니며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 누구보다 여러 곳을 다닌 사람 저는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기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 만난 이후에 단인 거리가 얼마큼 될까 제가 사도행기를 다 읽으면서 그가 단인 거리를 다 점으로 찍고 그것을 센티메터로 재서 지도 축척을 따라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 계산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 재서 지도 축척을 따져보니까 그가 단인 거리가 12,000km였어요 요즘 같으면 뭐 12,000km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 배 타고 걸어 다니고 가다가 강도 만나고 가다가 그냥 1박 2일 간 게 아니라 한 곳 3년 목회하고 6개월 목회하고 전도하고 돌 맞았다가 돌 맞고 버려졌다가 다시 벌떡이 나서 루스트라 들어가고 그렇게 다닌 거리가 12,000km 백조산부터 한라산까지 12번 거리입니다 엄청 다녔어요 2박 3일씩 아무리 치다닌 거 아닙니다 그는 한 곳에서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렇게 1차 전도역 때는 원하는 곳 갔습니다 소아시아 2차 전도역 때는 소아시아 길이 막혀서 유럽 땅으로 갔습니다 로마 가고 싶었지만 못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터닝 그렇게 돌아다닌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역막살이 깼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주님을 믿은 이 사도 바울은 주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다닌 거죠 근데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원했던 소망이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빌리포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리포 교인들에게 고마움과 땡큐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빌리포서인데 빌리포서 1장 20절 21절 그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모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때로는 돌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비전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며 이곳저곳 다녔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 원하는 곳에 있었고 원치 않는 곳에 있기도 했지만 그가 이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길을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죠 이 다윗이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나의 모든 소망이 죽게 있납니다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죠 다윗이 10편 39편에서 중요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주님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걸 원할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저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할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10편 39편에 읽어보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이곳저곳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닙니다 이만큼 저만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할까 그가 부르는 실존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소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소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죄로부터 건져달라라고 간과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며 살고 싶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우매한 자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욕먹기 때문에 나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이 사람 만나든 저 사람 만나든 내가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이만큼을 가졌든 저만큼을 가졌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나그네 같은 이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서 노래합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내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심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함부로 입을 열어 누구든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쉽게 범하기도 쉽고 아픈 상처를 남기는 게 입술로 짓는 범죄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개라는 삶의 시작은 언어생알부터입니다 이 입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삶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며 함께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나 그런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정결한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어지는 12절 13절 이렇게 읽을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불을 짚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위해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이만큼 저만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이 사람 만나든 저 사람 만나든 이 형편이든 저 형편이든 내가 이만큼을 가졌든 저만큼을 가졌든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힘들지 않게 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나를 죄로부터 멀리해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참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의 이 아름다운 소망을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는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든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죠 나의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고 나의 본양인 주님께로 돌아간 때입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 지금이란 시간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것에 있든 저것에 있든 이 일하든 저 일하든 이 사람마다 저 사람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든 간에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떠나갈 땅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이지만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죽는 그 순간까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어차피 떠날 세상인데 아무렇게 살지 이거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어차피 저 세상이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은 다 떠날 것인데 아무렇게 살지 그 건강한 명성 아닙니다 오늘 떠나더라도 떠날 때까지는 아름답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나그네끼리 외롭지 않도록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친구 같은 성도들 보내주셨습니다 멍때리지 않도록 일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머뭡니까?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길을 가십시오 제가 이 10편 39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이 없지만 사람들이 부르니까 베드로 성격 급해서 나섰기도 하고 창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간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모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분명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쓴 편지일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동안 아름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갔다라고 기록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적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이 11장에 기록된 모든 영웅들의 삶을 초반부의 서두에서 요약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모세는 믿음을 따라 애국의 모든 보아를 버렸다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녀를 들였고 믿음을 따라 살아도 나아갔으며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동행했고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다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았다 내 마음대로 상황 따라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 일은 하지 않고 믿음 따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써놓고 10편 30편 읽고 읽고 또 기도하며 묵상하고 메시지를 써가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없을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 생각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설명하지 않거든요 두 번 딱 읽겠습니다 마태문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두 번 읽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30분이 이 노래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